팔 밑으로 이렇게 파셔야되요 파면 여기 파면 이분이 여기 무일어낼거에요 이렇게 이 손도 여기 내 골반을 블록킹하고 여기 또 목도 이렇게 블록킹하고 이렇게 올라오는거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으로 내 라펠을 딱 뽑아요 이렇게 그 앞에 뽑아서 상대방 다리 이쪽 다리를 컨트롤 할거에요 자 이렇게 발 짚고 엉덩이 빼거든요 이런식으로 해서 이 다리가 들어와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그래서 내 라펠 내 오른쪽에 있는 라펠 뽑아서 이 부분을 반대로 밀면 생각보다 이렇게 보세요 불편해져요 이렇게 불편해져서 팔로 몸을 더 많이 밀어낼거에요 이런식으로 더 밀어내고 그 다음 엉덩이에 빠질거에요 왜냐면 이제 가슴이 누르는게 없으니까 이렇게 가슴 누르면 엉덩이 이렇게 보세요 불편해져요 이렇게 몸으로 누르면 그래서 팔뚝으로 많이 밀거에요 이렇게 많이 미는 순간 공간이 생기죠 이때 오른손을 집어넣고 왼손에 연결해요 이렇게 왼손 연결하고 내 왼쪽 귀를 내 몸 앞에 있는 가슴에다가 왼쪽 귀를 가슴에 대고 왼무릎을 여기다 대요 왼쪽 무릎을 여기다 대시면 돼요 오른손은 여기 계속 받치고 왼쪽 귀를 가슴에 대고 왼쪽 무릎을 넘어가면서 바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민자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계시다가 배달이 파고 있다가 손 놓고 라펄 뽑으면서 이 다리를 밀면서 가슴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내 누르는 부분을 밀어내고 공간이 많이 생겼을 때 이 라크를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왼손에 조이스틱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왼쪽 귀를 내 몸 앞에 있는 가슴에 대고 이 손은 집어넣었던 손을 빼서 이쪽 골반 컨트롤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손등을 갖다 대고 왼쪽 귀를 갖다 대고 왼쪽 무릎을 이쪽에다가 반대쪽 지금 라펄 잡고 있는 쪽에다 갖다 열까요 그리고 어깨가 열리면 안 돼요 어깨는 볼에 붙여야 돼요 어깨는 볼에 그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 상대방 라펄을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이 팔뚝 위에다가 들어오세요 이 팔뚝 위에다가 이렇게 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 라펄을 뽑아서 펀치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치를 땅에다 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펀치 넣고 왼손으로 바꿔잡아요 바꿔잡고 팔꿈치를 당기고 어깨로 볼을 눌러요 팔꿈치를 당기고 어깨로 볼을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라펄이 팔뚝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손목에 가까울수록 손이 잘 빠져요 이렇게 손목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약간 넓게 넓게 팔뚝 전체로 넓게 갈수록 상대방이 팔을 잘 못 빼요 마찰이 발생해서 공간이 잘 안 나요 잡은 거 왼손을 당기고 어깨로 살짝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오른발 그룹을 여기 늦고 있죠 늦고 끝부분에다가 갖다 대요 무릎을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이 잡고 있는 라펄 같이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베이스볼처럼 잡으시면 돼요 야구 벤트 잡듯이 잡고 자 보시면 돼요 무릎 누르고 이렇게 그 다음 이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 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목에다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고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하고 상대방 어깨 이 사이로 찔러요 이 사이로 찌르면서 회전 주면 돼요 왼쪽으로 회전 주면 돼요 회전을 계속 끝까지 이게 사람마다 그립이 그립 방향이 좀 틀려서 회전을 많이 주셔야지 탭이 나올 수도 있고 타이트하면 방금 가기도 전에 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라펄 뽑아서 팔뚝 위에다가 상대방이 압박을 한 상태에서 팔뚝 위에 펀치를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펀치에 이렇게 펀치 넣고 왼손으로 바꿔서 그립을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이걸 당기면서 어깨로 눌러줘요 눌러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늦고 이렇게 갖다 주세요 왼발 펴주고 이제 오른손 딥으로 들어가면서 이 라펠 잡으시면 돼요 이 라펠 이렇게 잡으세요 이 라펠 잡고 있는 거 칼라 그립 말고 라펠 끝부분 잡으시면 돼요 상대방 목에다가 라펠을 당기면서 갖다 대요 자 오른쪽 팔꿈치가 가슴을 쓸고 내려가면서 왼쪽 팔꿈치 아래쪽 땀으로 떨어 치긴 거예요 여기 그리고 오른무릎 슬라이드 하면서 왼쪽 다리가 머리 반대쪽으로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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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가지고 반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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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있으면 이렇게 기도가 밀려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상대방 팔꿈치 쪽으로 쳐다보면 덜 아파요 덜 아파요 이런 식으로 당겨서 펀치 그립 당기면서 어깨 살짝 눌러주고 오른쪽 다리 무릎 올라가서 다리 펴지고 상대 세우면서 딥 그 다음 딥 무릎 슬라이드 회전하면서 오른쪽 팔꿈치 당기세요 머리 밟고 겨드라이 파고 올라와요 일단 겨드라이 파고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손도 목을 잡아요 목을 잡아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요 오른손으로 왼손 손날 해머 부분을 딱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면 연결 연결 이렇게 뒷통수에 딱 껴서 뭘 딱 연결하세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손 손등에 잡아주시면 돼요 왼쪽 무릎을 정당하게 배에다 대고 오른발을 등에다 갖다 대요 눕고 이렇게 갖다 대요 그 다음 잇몸을 키게 잇몸을 키하고 왼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할 때 이걸로 밀어주면 돼요 이걸로 배 앞에 있는 다리로 회전을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잇몸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뽑으면 안 돼요 뽑으면 머리가 여기 사이로 나와요 나오면 이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 겨드랑이 이렇게 오버골 걸어 주고 왼손으로 왼손으로 목 가우면서 오른손으로 왼손을 캐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 다리 정당이가 배를 막고 오른발이 두릉으로 가요 하나 누우면서 겨드랑이로 뒤통수를 눌러주고 눌러주고 왼발은 여기에 걸어요 옆에 골반에 오른발 등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잇몸을 키기 그 다음 왼쪽으로 회전할 때 왼발로 밀어주시면 돼요 겨드랑이 뒤통수 누르고 왼발로 누르면 왼쪽으로 회전돼요 밀어주시면 돼요 자 일어나면 팔짝 그 다음 상대방 남북으로 돌면서 머리 오른손으로 왼손 캐치 왼쪽 엉덩이에 댄스 안고 겨드랑이로 뒤통수를 눌러요 이렇게 잇몸을 키하면서 겨드랑이로 뒤통수를 눌러요 자 오른발 등 왼발로 옆구리를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힘 앞두리로 할 수 있어요 시작 이제 이제 토트린인데 겨드랑이 파고 토트린인데 손을 높이 짚을 때 할 거예요 높이 짚는 사이밍에 스트라이크를 할 때 조금 좋아하고 언더오버를 파고 회전할 때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서 오면 손을 짚어보세요 이렇게 짚으면 오른발이 보세요 오른발이 상대방한테 위로 얹어 보세요 이렇게 먹히면 안 돼요 이렇게 먹히면 내가 지는 거예요 지금 내 오른발이 뒤로 가서 세워가요 이렇게 무릎을 세워요 세우고 오른발을 등에다 얹어요 등에 얹는데 견갑골 라인이에요 이렇게 날개뼈에 이렇게 어깨동부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어깨동부 여기 가면 대부분 다 밀어낼 거예요 이렇게 밀어낼 이렇게 밀 때 왼쪽 엉덩이를 댈 거예요 왼쪽 팔꿈치하고 이렇게 팔꿈치 대면서 굴러 거예요 왼쪽으로 근데 여기서 왼쪽 다리를 오른발로 누르면서 왼발 무릎을 떼어요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 때 굴러가 팔꿈치 다리 올라오면서 잠궈면 이렇게 트와잇을 만드세요 올라오면 팔짱 끼고 앉아 바로 이 상태로 그냥 오른발로 등을 누르면서 왼쪽 무릎을 땅에서 떼요 뒤로도 땅을 밀고 왼손도 밀고 오른발도 눌러 그럼 틀려요 밀 때 누르면서 위 어깨 위로 잠그고 등을 누르면서 왼발 무릎을 떼서 손짓고 있는 어깨 앞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거의 어깨동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오른발로 등을 누르면서 왼발 무릎을 떼서 손짓고 있는 어깨 앞으로 넘어가요 힙을 높게 들어서 잠그고 손 빼고 힙을 높게 들어서 팔을 반대로 하나 짠 그렇게 오죠 이렇게 하죠 넘어가고 등 눈치채서 팔로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캐치가 돼요 이런식으로 그러면 손목 캐치 밀어내서 팔을 올리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앞전에도 클로지가 돼서 했었으니까 지금 바로 어깨 위로 원지시면 돼요 이거 하고싶죠